한패 먼저 나와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패스트펜페이션이라는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패스트펜페이션이고요 저희가 이제 7월 24일날 저희 1주년인데 저희가 저희가 다음주에 공연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주로 앞당겨서 오늘 1주년 공연인데 저희 교복 잘 어울리나요? 네 잘 어울리나요? 아니요 이쪽만 안 어울리는걸로 저희 앞에 있는 박스를 소개해드리자면 이 앞에 있는 두 박스를 보십쇼 이거는 티박스라고 하는건데 학생이다보니까 앰프 불리는감이나 앰프 수립이 뭐 버스비트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100원, 50원, 1000원, 10,000원, 50,000원까지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저희가 잘 활용되있게 잘 쓰고 있으니까 앞에 두 박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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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